아니 벌써 미국으로 출국했다는데 뭘 흔들려 스마니 형은 그런 거에 안 흔들려요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어떻게 벌써 떠나지? 그건 진짜 솔직히 인정해야 돼 맞죠? 어떻게 벌써 떠났지? 진짜 우리나라를 짭으로 본다는 거예요 짠 짠슨 지금 당장 짜르고 저 감독 데려와야 돼요 스마니 형 미국 간 김에 그냥 거기서 보내버려야 됩니다 아 난 모로코 이런 쪽 사람들 우리나라랑 잘 맞을 것 같아 모로코 감독 잘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 대표팀을 다시 돌이켜보면 도대체 왜 왜 요르단 알타마리가 왼발로 안으로 접고 들어오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왼발잡이의 알타마리를 오른발 쪽으로 가지 않게 안 했냐 아니 감독 전수를 떠나 수비가 그냥 개 털리던데 근데 수비도 문제 많았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감독 때문에 선수들이 못한 게 조금 감춰지고 있는데 팩트 폭행 진짜 소신발언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많이 못했어요 그게 팩트예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욕먹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번 대회는 김민재 빼고 만족할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냉정하게 진짜 그냥 냉정하게 김민재 빼고 제대로 된 대회를 보여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 직진 문도구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팩트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독이 엄청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이 못하면 자기들끼리라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패스 5개 6개 이상을 못했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마음 아프긴 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별로면은 지휘재관이 별로면 진짜 별로가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몇 경기 몇 경기 몇 경기 몇 경기 뛰고 난 다음에는 감독이 바보라는 거 알면 자기들끼리라도 뭔가 하드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선수들이 못하긴 했어요 솔직히 아니 벌써 미국으로 출국했다는데 뭘 흔들려 수만이 형은 그런 거에 안 흔들려요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어떻게 벌써 떠나지? 그건 진짜 솔직히 인정해야 돼 맞죠? 어떻게 벌써 떠났지? 진짜 우리나라를 짭으로 본다는 거예요 짠 짠슨 문도구님 우리 다시 해도 요로드한테 지나요? 네 집니다 감독이 수만이 형이면 클린즈반 협회가 짜르긴 할까요? 안 짜릅니다 아니 근데 그 천안축구센터 그 얘기도 들어보니까 개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가 아시안컴 나가기 전에 2주 동안 호텔에서 헬스만 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미친 거 아니야? 아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국가대표들 일찍 소집해놓고 헬스장에서 2주 동안 헬스만 하다 갔다는 게 근데 그때 헬스할 때 일반 시민들도 들어와서 그냥 일반 분들도 들어와가지고 운동을 같이 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만 운동한 것도 아니야 왜? 호텔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니 솔직히 국가대표가 왔든 말든 일반 호텔 예약하고 오신 분들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분들을 쫓아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인이랑 같이 헬스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아시안컵 대회를 앞두고? 호텔에서 월드클래스 국제선수들 이용해서 팬서비스 한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미친 짓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국가대표가 운동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 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가대표 선수가 운동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 했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장난이야? 이 정도면 괴담이에요 무능의 극치인 거예요 무능의 극치 그리고 어차피 공사 들어가면 내년에나 완공이 된대 그럼 내년에 완공될 것 같으면 올해 1년 정도는 파주랑 연장계약을 한다든가 뭔가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어차피 공사가 안 되고 운동장 이렇게 못 구할 거였으면 미리 1년 계약을 더 한다든가 다른 운동장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랑 계약을 해서 무조건 대표팀 소집이 될 때마다 운동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럼 예를 들어 3월 달에 태국전도 앞두고 경기 잡히면은 그때도 호텔에서 헬스만 할 거야? 미친 생각인 거예요 미친 생각 진짜 이게 64년 동안 우승을 못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64년 동안 우승을 못 하는 데는 명확한 이유랑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 나는 살다 살다 국가대표가 큰 대회 앞두고 운동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 했다라는 건 아니 이게 심각하지도 않아 웃겨 이 정도면은 아니 타지키스탄도 아시안컵 들어오기 전에 운동하고 왔을 거야 아 아 진짜 심각하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거짓이길 바랬어요 이게 저는 굴하겠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재정 선수가 인사이드캠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국내 8일 호텔에 있었습니다 뭐 8일이어도 2주차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7일 동안 공을 안 만졌다라는 거잖아 잘못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못 빌린 거는 핑계고 돈이 아까워서 안 빌린 거죠 그 뜻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돈 아껴서 양고기 샀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우리나라가 저렇게까지 잘 안 된 이유는 독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쁜 사람 악적인 존재 모두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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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뭐가 좋냐 사우디 그따구로 얘기고 니네 기분 좋냐 어? 야 호주 한때 홍민이가 그냥 잘해가지고 PK 하나 얻고 프리킥 하나 잘 넣은 건데 니네 기분이 좋아? 어떻게 좋아? 아 야 쪽팔려 죽겠어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기 끝나면 뭐예요? 이야 that this was character 야 얘들아 우리 캐릭터 너무 좋았어 야 이렇게 끝까지 아직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이런 원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랬다고 손흥민? 얘 우리 캡틴이라고 야 캡틴이 오늘 보여줬다고 하 너무 좋다고 4강도 똑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스마니 형 다 좋았다고 막 다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4강 가가지고 기뻐할 때가 아니야 우리나라 경기력 쉣인데 뭘 기뻐해 아니 이거 2대1로 이겼을 때 사우디 이겼을 때는 그나마 좀 기뻐할 수 있어 PK까지 가서 이겼으니까 호주 그렇게 이기고 나서는 기뻐하면 안 돼 그 악역을 맡을 실력자가 많았는데요 손흥민 황희챔 김민재 이강인 다 가능했으면 그러니까 김민재가 나간 이후로부터 경기가 아예 안 됐잖아요 그나마 김민재가 안에 있었으면 김민재는 알타마리가 그렇게 나대는 꼴 못 받겠죠 교체를 안 해주니 주전들이 압박을 못하지 체력이 딸리니 아 이거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아 그렇게 막 원초적인 이슈로 들어가가지고 체력이 부족했다 그거는 그냥 변명이에요 어 그럼 연장을 가지 말던가 맞잖아 누가 연장 가래? 연장을 가지 말던가 로테이션 안 돌린 건 아무 상관 없어요 경기 뛰고 5위를 쉬고 6위를 쉬었는데 로테이션 그럼 그때 가서 로테이션 안 돌린 거 가지고 뭐라 하던가 그거 아니잖아 로테이션 돌리고 결국 16강 가고 8강 가고 4강까지 갔을 때는 좀비 축구라며 그냥 그냥 그거는 타령거리에요 타령거리 로테이션을 안 돌린 게 문제인 게 아니라 16강을 120분 뛰고 8강을 120분 뛴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뭐가 문제야 8강 로테이션 안 돌렸어도 그럼 애초에 1등 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든가 크로아티아는 월드컵 때 연장 계속 갔는데 뭐 결승 가고 중결승 두 번 갔는데 크로아티아는 뭐 체력이 뭐 뭐 걔네는 뭐 다른 거 먹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양고기도 먹었는데 20분 뛰었어요 1등 2등 3등 3등 2등 4등 5개 4등 5개 5개 8개 5개 4등 5개